16. 3. 3.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보고 싶었어. 오늘 이 자리에 네가 아쉬울지 않을지 궁금했거든. 와줘서 고마워. 진짜 우리 만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. 우리 지금 시작해. 쥬쥬. 어? 좀비고 10주년을 맞이하며 오래전 함께 좀비고를 즐겼던 추억 속 친구에게 또는 항상 옆에 있어준 고마운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